일본어로 말해봐요. 일본어로 대화해요. 일본어로 대화해요. 일본어로 오 샤 베리. 또 만나러 왔어요. 천수홍입니다. 송센세です. 현지에서 배운 듯 생생한 표현들로 일본인 친구가 유창하게 스타를 떠는 그날까지 자연스러운 일본어 고어체 표현들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약속을 바람맞았어요. 바람맞다 할 때 바람, 혹시 그 쌩쌩 부는 바람을 의미하나요? 그렇다면 일본어로는 가제인데 가제 맞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의 경우는 번역하기가 더 어렵죠. 이 표현은 어떻게 일본어로 나타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어 먼저 볼게요. 구아이 몸 상태 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주로 컨디션 어때 라고 얘기하는 그 컨디션 정도의 의미의 단어인데요. 조시 라는 말도 아마 상태라는 뜻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시는 요즘에 카페 매상이 어때 라든지 여러가지 상태를 꼭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말할 수 있다면 구아이는 보통 신체를 얘기할 때 씁니다. 한국어에서도 아 싫은 말이야 나 다른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진중한 얘기 고백하고 싶을 때 하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드러낼 때 쓸 수 있는 접속 표현이죠. 두 번씩 말해 볼게요. 그럼 오늘의 오샤베리 들어볼게요. 의미 살펴볼게요. 왜 그러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사실 오늘 친구랑 만날 약속이었는데 바람 맞았어요. 스포카스.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기다 즉 바람 맞치다 라는 뜻입니다. 스포카스 를 수동형으로 스포카사레르 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바람 맞았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약속을 깨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도타캬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도타캬 은 갑자기 취소하다 캔세르와 함께 결합된 단어로 마찬가지로 수동의 사레르를 연결하면 갑자기 취소당했어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 된답니다. 구아이데모 와르인데스까? 구아이데모 와르인데스까? 구아이데모 와르인데스까? 몸 상태라도 안 좋나요? 라는 표현과 함께 쓰인 도우시다 안데스까? 는 주로 무슨 일 있어요? 영어에 What's up? 이런 느낌처럼 쓸 수 있는 안부를 묻는 상황을 물어보는 표현이 되니까요. 두 가지를 연결해서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비의를 말해 보실게요. 도우시다 안데스까? 구아이데모 와르인데스까? 아주 잘하셨어요. 습복가 사레마시다. 바람 맞았습니다. 도타캬 사레마시다. 특히 도타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아예 원래부터 있었던 말처럼 아주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니까요. 바람 맞는 상황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잘 외워두었다가 적절할 때 활용해 봅시다. 그럼 다음 오샤베리에서 만나요. 마다 오샤베리시요. 여러분들은 저 습복가스 하시면 안됩니다. 짜네